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7월에 출고된 2019년식 벤츠 GLC 300 포메트 쿠페 AMG 라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9,000km 탄 차량이구요 화이트 색상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식 대비해서 조금 타긴 했네요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전면 측면 사진, 후측면 사진,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휠 AMG 휠 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구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고 엔진룸, 내비게이션, 버튼 시동 스마트키,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79,283km 조수석, 운전석, 메모리 시트, 후축방 경보기, 열선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이구요 내비게이션, 어라운드뷰도 잘 나오고 뒤에 열선 시트, 크루즈 컨트롤, 헤드업 디스플레이, 썬루프, 전동 트렁크 네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 드렸구요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,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5,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